국민 대통합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참배하고 DJ의 비서실장이던 한광옥 씨를 영입하는 등 대통합 행보로 박빙 승리에 밑돌을 놓았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상평책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통합 공약으로 명시한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현재 크게 후퇴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되도록 졸속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류자들이 거의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구류자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문제를 삼았는데도 법을 그냥 먼저 만들기 바빴던 거죠.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은 아예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직접 제출한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반성한다 하니까 아 참 이 정부가 새로운 뭘 하려나 이런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결과적으로는 요즘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역시 역시나 그렇구나. 그 공약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재작년 6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단순히 정책의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딴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며 비슷비슷한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를 30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작은 실천, 큰 보람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국민의식개혁운동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정부 정책과의 마찰 현장을 직접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주민들을 한 차례 만난 게 전부였고 이때도 주민들에게 마사회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을 뿐입니다. 국민권위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는 소통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든가 공허함은 또 기대치만큼 크더라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측은 갈등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애초부터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잖아요. 자문위원회는 이제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있지 않은 권한을 요청한 것이기도 해요. 위원회 출범 초기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세 곳.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위원회의 4차례 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했고 청년위원회도 6차례 회의 중 3차례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5차례 전체 회의 가운데 첫 번째 회의만 주재한 뒤 지금까지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왜 이렇게 일정이 안 잡히신 건지 이렇게 참석하시고 주재하시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일정이 올라오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일부러 빼던가 그런 게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적은 거를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지적해 주셨으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이걸 대통령이 팔고더 부추기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지고 또 실종된 거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우려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고질적인 지역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처와 공공기관 또 공기업을 방문하고 호남의 인재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156명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영남 33%, 호남 14%로 심각한 영남 편중입니다. 특히 현재 5대 사정기관장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지역 안별을 하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한다는 구실하에 특정 지역의 인재를 쓰면서 지역 안별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역설이 또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념 갈등에는 대통령이 직접 가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겠다던 100%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